둘, 셋 셋, 둘, 셋 2020년 4월 4일 식목일.. 아니 아니..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손톱 좋네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 여기가 그 방이야 여기가 그 방 그 유골집에 불러있던 바 원래 내가 이거를 원래는 갈 데가 아닙니다 일단은 옆집에서 뭐가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됐어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좀 이따 오도록 할게요 좀 이따 가봅시다 약간의 구석 뭔 사진 뭔 사진 뭔 사진 말하는거야? 여기가 없잖아.. 왜그래..? 여기 말하는거 아니야..? 여기가 없잖아.. 왜그래..? 뭔 문구멍..여기 말하는거 아니야..? 뭔 문구멍..없다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옆집 갖고 나서 가야 된다니까.. 작품으로 잡을 때가 없잖아.. 원래 내가 이것을.. 원래 내가 이거를.. 원래는 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갈대가 아닙니다.. 우와.. 민망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없는데..? 뭐가 있다는건.. 뭐가 찍히긴 찍혔는데..? 어..? 뭐야 이거..? 사진으로 보기엔 봤거든? 근데 없어.. 위쪽에 뭐가 있을리가 있어..? 뭐가 없어..? 지금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기.. 아.. 그렇네..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쳤다 진짜. 와 여러분들 저 옆집 가야 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얘들아 마지막이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담가볼게. 그룹으로 와서 옆집을 갈게 일단은. 누구 계세요 혹시?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귀신 엄청 쎄거 있다. 박길도 있다. 안으로. 뭔 소리야 ㅅㅂ.. 뭔 소리야 ㅅㅂ.. 잠시만요 계세요? 사모님 사모님 그거 나오시면 안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지금 둘이... 혼자... 저 좀 잠깐 들어... 저 좀 잠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확인하고... 진짜 미쳤다.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여기... 뭐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이었어. 잠깐만... 둘...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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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